안녕하세요 요리 꿀팁의 자취아재 입니다. 오늘은 압력소트로 하는 계란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 영상에 뚝배기 계란찜 올려보았는데요. 뚝배기 계란찜의 경우 비주얼은 좋지만 요리 초보자들에게는 조금 어렵고 뚝배기를 신는게 조금 귀찮아서 안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압력소트로 계란찜을 해볼건데요. 압력소트로 하면 조리시간이 3분 정도로 짧고 바닥이 눌러붙는 일이 없어서 가정에서도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압력소 계란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란찜이라고 하면 부드러운 텍스처가 중요한데요. 어떨 때는 덩어리가 져서 식감이 별로 안 좋거나 어떨 때는 너무 묽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란찜의 기본 비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줄 요리 팁은요. 계란일 때 육수 2를 잡으시면 그래도 기본은 하는 계란찜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전에 계란의 무게를 대충 알아야 되는데요. 계란 한 알의 경우 50cc 정도로 잡으시면 되거든요. 계란 2개를 하면 100cc, 물은 200cc 정도 넣으시면 그렇게 뭐 저울이 없이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하실 때는 계란컵을 꼭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계란을 한번 깨 보겠습니다. 보시면 거의 100cc 이거든요. 이제는 물을 넣어 보겠습니다. 뭐 육수가 있으시면 육수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물밖에 없어서 물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은 소금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료가 있으면 조미료를 조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료가 있으면 조미료를 조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글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한번 대충 이렇게 다 글렀거든요. 이때 간을 잠깐 보겠습니다. 소금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파선거나 당근을 조금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압력솥에 물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을 올리고 종이 후위를 조금 덮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안 덮으시면 물이 떨어져 가지고 별로 좋지 않게 나옵니다. 이렇게 뚜껑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낮추고 3분으로 이렇게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 다 됐습니다 오버쿠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을 빼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가 완성했습니다 계란이 아주 부드럽게 됐거든요 오늘은 압력소트로 계란찜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계란 1대 육수 2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 이렇게 실패가 없는 계란찜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을 유의하시고 꼭 한번 정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